환시! 휴발! 환시! 환시! 휴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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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코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재미있는 걸 준비했는데요. 오늘은 호니와 엄마한테 동시에 몰카를 진행할 겁니다. 유튜브에 보면 환각 체험한 영상이 많은데요. 여기 뒤에다가 제가 살짝 귀신 영상을 넣어서 환각 체험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. 엄마랑 호니 둘 다 쭉 갑니다. 진짜 놀라겠죠?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할 겁니다. 세 번 다 제가 실수인 척 하면서 두 번, 세 번 계속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. 그때마다 놀라는지 아니면 눈치채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뭐 준비 됐나요? 자, 같이 가실까요? 하나, 둘, 셋, 기기! 안녕하세요. 코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코니 연배입니다. 호호, 호니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걸 준비했는데요. 혹시 환각 체험이라는 걸 들어봤어요? 환각 체험. 환각 체험. 그런 게 있어? 영상을 보면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가능해요.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팍 속에서 뭐가 올라와. 올라와.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구하기 힘들잖아요. 그렇죠? 거의 못 하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마약이 되게 많은 나라가 되게 많아요. 그런 걸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영상에서. 진짜 약간 마약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. 진짜? 어. 너 좋아하는 거 같은데? 아니, 아니, 아니. 좋아하는 거. 야, 그런 거 괜찮아? 아니, 이거는 그냥 사람 머리를, 두뇌를 약간 그런 식으로 느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, 진짜 마약을 하고 있다.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약간 기묘한 체험이 될 겁니다. 기묘한 체험이 될 겁니다. 왜 이렇게 걱정하는데? 겁나냐? 뭐 이상한 거 아니야? 아, 이상한 거 아니다. 이상한 거 아니다. 재미로 하는 거예요, 재미로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어폰 한 개씩 껴주세요. 자, 준비한 영상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갑니다. 시작! 시작! W C D O N T R 뭐요? 장갑 vida 2 20 finalmente 뭐지?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, 잘 못 가져간 거 같은데. 잠깐만, 잘 못 가져왔어요! 재고 – 왕꽑 간 거 같아요. 잘 못 가져간 거 같은데. Bowl 왜 간다 왜 간다 이 사람? 난 놀라질 못했어 왜? 놀라기 전에 갑자기 어지러워갖고 아잇 못해 가야겠네 그거 나 준비 잘못한 거 같아 갑자기 순간적으로 너무 어지러워갖고 딴 거 따위 봅시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시작 센터 보고 계세요 이야 이야 으핳핳핳핳 himself 먹방 beter 야 진짜 아이고 이런 것 같지 아오야 아 혜 advisors шего 이따가 가 아 와아 저거 좀 미치겠네 아 중독들 중독들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온 거니까 그럼 이건 맞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마 끝까지 맞추실 거예요 아 이거 중독이 불해라 아 진짜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아니야 맞아 LSD 맞았지만 이건 맞아 맞아 침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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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Gru 침은 하하하하하 핫하핫하핫! 아, 아잉! 하하하하하핫! 아아우.. 아, 미치겠네. 하하하핫하핫핫! 으아! 그냥 놀랬다. 미치 저런가. 가린 거 좀 더 욕가 gusta. опять! 어우, 저거 무서워. 어우, 놀랬어. 하하하하핫! 아, 이씨. 무서운 거 진짜 못 봐. 아아.. 아하하하핫! 아 죽겠다. 혁신하네 혁신하네 혁신하네. 아 진짜 한 줄 알았어. 자 오늘 주제는 마약 체험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귀신이 나타난다면 특집입니다.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? 소감 한 번 말해주세요. 진짜 속이 울렁거린다. 속이 울렁거린다. 아아 미안해. 형님. 연기 아이가? 사운드가 맨날 연기라고 오해할 것 같은데 연기 아이가 이거? 이게 오해할 것 같은데? 진짜 지금보다 내가 좀 간이 좀 크네 아 효원은 원래 간이 콩알 많아요 콩알 많아요 토끼야 아 네 또 많아 엄마는 이 많아 아 자 그럼 이렇게 재밌게 또 한 번 체험을 시켜드려서 저도 너무 만졌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들 안녕 안녕 안녕